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티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2020년 하반기에 들어서고 있어요. 띠벼누즈에 대해서 손님들한테 안내를 해드릴건데 첫번째 쥐띠 먼저 갈게요. 쥐띠 25살, 병자생, 남자 사업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직장 다니신 분들은 구설수를 좀 조심하셔야겠어요. 구설, 입구설 금전우는 투자를 안하셨으면 좋겠어. 증권이나 펀드, 주식, 비트코인 그런거 안하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25, 병자생, 여자 직장우는 그냥 평탄해요. 평탄하고 연애우는 좋아. 결혼을 하신 분이면 결혼은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질 것이고 결혼을 안하신 분은 새로운 인연이 들어와서 결혼을 하실 거예요. 금전우는 이 남자와 똑같이 어디다 투자만 안하시면 되겠어. 그냥 보유에 있는 돈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건강도 좋아요. 평균적으로 다 좋고 괜찮아요. 그리고 37, 갑자생, 사업은 좋아요. 사업을 또 하나 늘려도 좋겠어요. 지금 경기가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운이 두르면 괜찮거든요. 37살 남성분 같은 경우는 사업을 다른 거를 또 해도 괜찮, 무난하다고 보여요. 근데 결혼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지 않아. 부부, 부부도 그 부부 금실로 보면은 서로 양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별로 안 좋아 보이니까. 금전원도 괜찮아요. 돈도 괜찮고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근데 건강을 좀 조심하셔야겠어요. 이분들은 허리 갑산성으로 조심하셔야겠어요. 남성분들. 37 여성분 사업은 평균이에요. 새로운 거를 좀 벌리지만 않으면 괜찮겠어요. 그냥 유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사업은 벌리지 말고. 결혼은 좋아요. 그리고 부부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37살 만약에 혼인을 안 했다면 결혼하시면 좋아요. 금전원도 좋고 어디에 투자해도 괜찮아요. 건강은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렇게 썩 아프지는 않아요. 어디가 아파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49, 임자생. 임자생 같은 경우는 사업은 괜찮아요. 사업은 괜찮은데 다른 거를 벌려도 상관없고 금전운은 재물운은 있는데 금전이 재물하고 금전하고 또 틀린 거예요. 빌딩이나 땅이나 문서를 잡는 거 있잖아요. 집이나 땅이나 그게 재물이고 금전은 백만금이 들어와도 그냥 돈 금전운하고 재물운하고 틀리거든요. 재물 같은 경우는 쉽게 나가진 않잖아요. 근데 금전 같은 경우는 백만금이 있어도 노름만판에 다 달릴 수가 있잖아요. 그 차이예요. 건강은 좀 조심 좀 하셔야겠어요. 좀 안 좋으시니까 어디가 좀 아프시다 하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9, 임자생. 사업은 평탄해요. 그냥 유지를 한다는 거지. 새로운 사업은 안 벌렸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결혼은 새로운 인연이 들어와요. 인연법으로 새로운 그냥 혼자 사는 분 있잖아요. 이혼하셨거나 그러시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시고 금전운도 괜찮아요. 금전운 좋아요. 어디다 투자를 하셔도 괜찮아요. 건강은 별 문제가 없고 근데 49은 조심하셔야 할 게 아홉수예요. 일반인들이 알고는 거의 아홉수를 많이 아시고 계시죠. 49이면 50으로 돌아가잖아. 그때 좀 몸수 좀 몸으로 치고 돈으로 치니까 1년으로 3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경자생 61 남자분 사업은 그냥 평탄해요. 그리고 이혼하신 분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고 금전운도 어디다 투자 뭐 투기 그런 거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횡재수가 들어있어서 좋아요. 성주라고 61 때 성주가 들어오시거든요. 성주라는 거는 돈신이에요. 돈신. 성주. 집안의 신. 원래 자체의 신이거든요. 근데 돈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때는 성주은 이렇게 받아주시고 성주 때는 못을 받거나 동톤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못을 받거나 그런 거 아무 하자가 없어. 성주은이 들어오면. 그리고 건강은 그냥 평탄하고 61세 여자 사업은 좋아요. 사업 다른 것도 벌려도 상관이 없고 인연법도 좋아요. 부부인연이 더 돈독해지고 아니면 이혼하신 분들은 이혼하신 분은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고 연인분들은 더 돈독해지고 금전운 어디다 투자를 안 하셨으면 괜찮으시겠어요. 투자하면 손해볼 일이 생기니까 안 하셨으면 좋겠고 건강운은 그냥 평균이에요. 평탄해요. 그다음에 73세 무자생이에요. 사업은 올해는 좀 자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를 해도 안 되실 것 같고요. 인연법도 좀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부부 같은 경우는 싸울 일이 있으면 서로 좀 양보해 줬으면 좋겠어. 이 나이에 먹어서 이혼하면 안 되잖아. 잘 사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전운은 평탄하고 건강운은 뇌 쪽으로 안 좋아 보여요. 머리. 머리나 남성분은 갑산성으로 좀 안 좋아 보이시고요. 73세 여자. 사업은 좋아요. 어디 투자를 하거나 다른 사업을 또 하나 해도 상관이 없고요. 새로운 인연이 또 들어오시고 그리고 부부관계는 그냥 평균. 그냥 평탄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금전운은 투자를 어디다 투기나 투자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건강운은 그냥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래요. 잠시 후 두 가지 타입 한글자막 by 한효정